소녀시대 유나와 여성복 브랜드 지고트가 함께한 겨울 컬렉션을 공개했어요. 특히 이번 컬렉션은 파이어트 럭저리라는 주제를 활용해 지고트만의 조용하고 럭저리한 무드에 맞게 강도 높은 테일러링을 엮을 수 있는데 여기에 유나만의 우아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더해 완성해주었다고 해요. 이번 컬렉션에서 유나는 지고트의 시그니처 로고 디자인이 매력적인 원피스를 비롯해 트위드 아이템, 클래식한 자켓 등 다양한 스타일의 아이템을 활용해 완벽한 올드머니 룩을 완성해준 모습이었는데 겨울철 올드머니 룩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지고트와 유나가 함께한 캠페인을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